전주시가 풍남문 광장에 마련돼 있는 세월호 분양소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주변 상가와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이미지 훼손, 경관저해 등을 철거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시 세월호 분양소는 현재 전국 유일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앞서 철거를 요청했고, 7월에는 행정 대집행 개고장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세월호 분양소는 현재 전주시 세월호 분양소에 대해 자진 철거 이유로 들었습니다.